한국을 찾은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주요엔 미국 대사가 이달 말 활동을 종료하는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방안에 대해 모든 가능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비무장 지대를 방문한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, 일본 등 유사 입장인 이사국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며 전문가 패널이 하던 일을 어떻게 계속할 수 있을지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. 2009년 이후 대북 제재 이행 여부를 감시해오던 유엔 안보리서나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러시아가 활동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달 말로 해선하게 됩니다.